첫번째 손님이 여기 와 계신 첫번째 손님이 여기 와 계신 정말 항상 정말 포즈를 조금 더 안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딱 상체만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어 하나 둘 셋 어 지금 방금 저기 아사이가 하고 있던 거 아닌가요? 저거? 이거 지금? 이분은 진짜 정말 잘 찍었다 지훈이가 띄는 거 어떻게 해요? 와 진짜 잘 찍는 거 같아요 아 약간 이게 글상이라고 하죠? 생각하는 자 제옥? 누가 막히겠냐 아사이에 약간 그냥 표정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아사이에 약간 그거야 순정 만화의 사연인 남자 주인공 진짜예요 현실도 그렇고요 사진도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그냥 무턱대고 얼굴 이렇게 나오고 나왔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였는지 대체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아실 거다 세션 한번 올려보기 위해서 투머치 투머치 아인커피 투머치하게 알겠어요 TMI 그 아인커피 맞나요? 이게 TMI예요 지금 이게 TMI예요 지금 혹시 뭐 괜찮으시다면 네 시간 내주셔서 저랑 한번 촬영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 것 같은데 그쵸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노래가 저랑 잘 어울리네 지금 한 스프 goddamn다니까요 알았 Industries Tuc Bry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레이저를 맞춰봐! 라는 퀴즈 타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쓴 거 있잖아요. 질문을 하면 정답을 맞추도록. 혹시 1등한 사람한테 뭐 있나요? 온리 1등한테만 상품이 있는데요. 뭔데요? 지금 앞에 계신? 뭡니까? 크롱크 굿즈와 베개! 트레이저를 맞춰봐! 알아봐! 시작! 제형! 저요! 핸드폰, 에어팟, 립밤 저우! 애플워치, 헤드셋, 핸드폰 제형! 핸드폰, 헤드셋, 트레이저를 생각하는 마음 우와! 진짜? 이거구나. 너 그렇게 깊은 뜻이구나. 설마! 핸드폰, 헤드폰, 트레이저메이커의 사랑 제형! 대박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아!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형! 지훈이 형! 구슬 아이스크림! 아 예리했다. 진짜 예리했다. 핀스 드리자면 약간 한 번씩 느껴봤을 거예요. YG 연습생이라면 아! 비올드? 대답! 아니요? 그보다 맛있는 거 없지. 샐러드! 제형이 형의 사랑? 지훈! 연습실에서 몰래 먹는 과자! 정우! 연습실에서 몰래 먹는 콜라. 지훈! 힌트 드릴게요. 예리했기는 댄스! 댄스 끝나고 마시는 물! 오케이! 형! 아, 헤드폰이야. 지훈이 형! 최근에 산 짱구 인형. 어떻게 알았어? 지훈이 형! 누토가 맨날 밤에 이러고 자요. 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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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라 이렇게 어디로 둔 문이 생기는 거죠? 정답! 여신! 타임머신!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정말! 아, 저거 좀 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들어와! 아니, 지훈! 아이언맨. 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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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가 맨정입니다. 내가 태어난 연두에 이 영화 개봉했어. 김정균 99입니다. 스위스 초콜릿과 이상한 나라의 공작. 달리아 초콜릿. 인정! 달리아 초콜릿. 와 스위스. 정원. 아바타. 네. 한국 영화예요? 미국 거. 아 지금 나 왜 이래 보여? incredible! 땡. 우리 숙소를 왔으면 한 번쯤 다 봤어. 이게 안 나왔네. 진짜 이게 안 나왔네. 제형. 예담. Toy Story. Toy Story 2. Toy Story 2. Toy Story 2. Toy Story 2. 10점. 10점.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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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저요. 제형. 케이크. 스시. 박지훈이. 박지훈이. 정답이다. 케이크. 양념치킨. 스시. 하루또. 케이크. 스킨.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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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줘 집합? 케이크가 없어. 케이크는 아니야. 제형. 치킨. 삼겹살. 케이크. 케이크. 아니 케이크 아니라고. 맞잖아. 맞잖아. 예담. 아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고기 치킨. 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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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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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마셨는데. 이렇게 으승해버려서. 뭔가 마음이 아픈 게. 인생 역전. 처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기.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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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시작인데. 딴따단. 지금까지 비포터 최현석. 김. 준. 큐. 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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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따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